자자잔 그래서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는댕이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오늘의 스코어 맞추기 빠밤 오늘은 스코어 어떻게 해상해? 2대1 이깁니다 저는 3대0 예산해봅니다 전북 오늘은 둥둥이가 나올까? 승호 선수 보러 왔는데 없죠? 승호야 어디있니? 둥둥아 보고있니? 따꿍 넷! 이쁘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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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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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